안녕하십니까. 건축전기설비기술사 황민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2019년도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필답형 실기 합격 설명회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설명회, 거창하지만 간단합니다. 어떠한 부분을 공부를 해야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필답형 실기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에게 많은 질문들을 주시는데 제일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기 시험 유형은 어떤 겁니까? 라는 질문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분야는 있습니까? 그리고 단답이라는 게 좀 많이 인터넷에 회자되고 있는데 어떤 겁니까? 이런 겁니다. 우선은 필기 시험하고 실기 시험에 딱 구분 짓는 내용은 앞에 실기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실기라는 건 뭐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전기직렬에서 전기공사기사, 전기산업기사에서 실기는 서술의 형태로 답을 하시는 문제의 유형입니다. 실기라고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용어를 적거나 용어의 목적을 적거나 또는 계산을 해서 그 계산 결과를 답에 기술하는 걸로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인 실기 시험의 유형이고요. 조금 필기 시험과 또 다른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큰 문제의 1번, 소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문제가 연관되어 있고 이 연관지어서 문제를 다 클리어하셔야 점수가 받으실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부분 부분 점수를 인정해주는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적인 실기 시험의 유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분야는 있습니까? 또는 어떠한 부분입니까? 이런 부분들의 질문들이 제일 많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우선은 자주 출제되는 문제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 당연히 있고요. 우선적으로는 실기 시험과 필기 시험에 딱 경계를 짓는 과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견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견적이라고 하는 거, 공사비를 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부해 두셔야 되고요. 그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꼭 공부해 두셔야 되고요. 그게 1번이구면 두 번째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조명 파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명이란 어떻게 조도 계산을 하고 어떻게 조명 기구를 배치를 하고 거기에 어떻게 배관 배선을 할 건지 어떻게 시공을 할 건지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역시 출제 빈도가 높은 1번 견적과 지금 설계한 걸 어떻게 견적으로 처리를 할 건지 공사비를 산정할 건지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 분야 그리고 견적 분야가 제일 많이 출제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3번 단답이란 인터넷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거죠. 공사기사, 공사산업기사, 단답 이런 식의 여러분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많이 나올 겁니다. 물론 이 단답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옛날부터 나오던 문제입니다. 그냥 단답, 간단하게 답을 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용어를 물어보거나 목적을 물어보거나 또는 구비 조건을 물어보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여전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으로 보면 사실상 제가 말씀드렸던 이번에 조명 파트와 견적 파트가 제일 많은 부분 50% 이상을 차지를 할 거고요. 나머지 50% 미만 조금 안 되게 단답의 형태가 차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버린다 이런 거 없고요. 다 공부를 좀 해두셔야 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셔서 우리에게 목표 점수가 있죠. 필다평 실기 목표 점수 60점 조금 위입니다. 물론 70점, 80점, 90점, 100점 도전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지만 사실상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필기 때부터 실기를 연관지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고 필기 합격하신 다음에 한 달 정도, 한 달 반 이 정도가 우리에게 여유 시간입니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점수를 획득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고요. 거기에 새로 추가된 견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목표를 65점, 한 70점 정도까지만 기억을 좀 목표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61점도 우리는 합격이고 60도 합격이기 때문에 그 점수를 꼭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 제일 많은 부분은 역시 20점과 30점에 대한 배점이 높은 문제죠. 조명과 견적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조명과 견적은 반드시 여러분 해결해 주셔야 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제가 그냥 막 설명드린 건 아니고요. 기준이 있죠. 우리에겐 출제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기준 먼저 간단하게 보시죠. 우선은 여러분들 QNET이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출제 기준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몇 가지만 요약해 나가도록 하죠. 우선은 직무 내용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떠한 거냐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어떠한 분야를 수행해야 하느냐로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학 기초 지식을 가지고 필기 때 공부하셨던 그 내용을 가지고 전기 공작물에 전기 재료 견적을 내야 되겠다는 얘기죠.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으셔야 하고요. 시공도 하실 수 있으셔야 하고요. 시공된 전기 공작물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또는 사고가 났을 때 보수 공사를 할 수 있으셔야 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전기 공작물을 시공하고 모든 관리를 할 때 필요한 부대 공사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검증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너무 막연하니까 우리에게는 수행 중거라는 걸 주어지죠. 간단한 거예요. 이러이러한 걸로 세분화하겠다라는 겁니다.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죠. 도면을 해석해야 하고 작업 절차에 따라서 시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공사원가라는 걸로 공사비를 산정을 해야 하고 그리고 재반, 전반적인 업무도 수행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아직까지 또 너무 좀 막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좀 더 세분화해서 보시죠. 우선은 실기 과목 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살펴보시면 전기 설비, 견적 및 시공입니다. 50% 이상 모호하겠다. 견적 문제를 내겠다. 그런 뜻이죠. 사회사. 그 다음은요. 어떻게 시공되는지 검증해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크게 4가지의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시공계, 공사비 산정, 그리고 전기 설비, 설치 그리고 비중이 좀 낮은 시험 검사입니다. 각각의 항목들의 내용들을 조금 기술을 해보시면요. 우선 제일 중요한 1번과 2번 같이 보시죠. 우선은 설계 도서를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현장 조사도 할 수 있어야 하고 분석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법규및 규정 검토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공정 및 안전관리 계획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시공 재료를 선정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이게 계획이 다 잡혔다면, 시공 계획이 다 잡혔다면 공사비도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사비 내역 원가 계산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재료비, 노후의 경비를 다 산출할 수 있어야 당연히 공사 내역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전기설비, 우리에게는 송전, 배전, 변전, 부하설비, 신재생에너지 이러한 설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전부 다 시공하고 계획하고 다 해서 설치를 했을 때 제대로 됐는지 측정하고 시운전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전반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다 공부하실 수 있으시면 다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우리에겐 제일 중요한 건 시공 계획과 공사비 산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 뜹니다.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도면은 검토할 수 있어야 하더라. 그리고 법규미 규정도 검증할 수 있어야 하더라. 그리고 공사비 내역은 당연히 견적이라는 과목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부하설비, 시험 및 측정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 과목은 반드시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다섯 개의 과목 세부 항목들을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있습니다. 설계도서 검토, 법규 규정, 공사비 내역, 그리고 부하설비, 신재생 에너지까지 묶죠. 신재생 에너지는 앞으로 계속 발전되고 많이 출제될 부분이라서 많은 부분은 없지만 우리 교재에는 아직까지는 많이 출제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들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측정, 이렇게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고요. 설계도서 검토에서는 이 부분이죠. 조명 및 전열 설비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중에서도 조명 설계는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도 계산 꼭 할 수 있으셔야 하고요. 단선 결선도 해석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표준 결선도라고 하는 단선 결선도 꼭 암기하고 계셔야 하고요. 조명 및 전열 설비와 전선 결선도에 사용한 자재, 어떠한 자재들이 있는지 명칭, 용어, 약어, 그리고 사용 목적까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셔야 거의 40% 이상에 해당되는 문제들은 해결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법규 및 규정, 빠지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도 한 번 공부하셨습니다. 필기의 제5과목으로 기술기준이라고 하는 전기 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까지 공부 한 번 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공부하시는 거라 좀 더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단답의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공사 내역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어쩔 수 없죠. 견적이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한테 부담감을 줄 겁니다. 그러면 해결하는 방법은 역시 우리 관연도 문제입니다. 공사기사 보시는 분들은 산업기사까지,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은 공사기사 문제까지 다 공부를 해두셔야 되고요. 전반적으로 60% 이상은 해결하실 수 있으셔야 출제되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새로운 문제든 또는 기존의 기출 문제든 기본적인 관연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시면 둘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두 과목 어떻게든 산업기사든 공사기사든 두 과목 전부 다 문제를 꼭 풀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부하설비, 신재생에너지는 주로 단답의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전설로에서 전기 자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왜 사용하는지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까지가 거의 출제 경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험 측정, 이거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접지 관련된 문제로 시험 측정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들을 기본적인 공부 분야로 선정하시고 쭉 공부를 해나가시면 되는데 학습 순서는 이렇습니다. 우선은 우리에게 한 4주 정도의 시간이 있고요. 첫 주와 두 번째 주에서는 기본 이론 교재 쪽을 공부를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순서대로 쭉 나아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최소한 두 번 정도 이렇게 한 번 공부를 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안 되시더라도 한 번 정도는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기출문제를 가지 마시고요. 중간에 종합문제라고 하는 종합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별도의 강자가 있습니다. 그 강자를 꼭 한 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상 1번 문제와 2번 문제를 풀고 3번 문제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들이 새로운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문제를 연관지어서 문제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연관성만 조금 학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이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조도를 계산할 수 있느냐 조도 계산을 하면 그걸 배치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배치를 했을 때 그거를 배관배산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다 설계를 하시고 그림을 그리고 나서 도면을 그리고 나서 견적을 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30점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해결 능력을 좀 배양하실 수 있도록 종합문제를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엔 기출문제죠. 다른 건 다 안 보시더라도 뭘 보셔야 된다? 반드시 견적문제는 기출문제로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러분들한테 조금 권해드리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출제 기준으로 다시 넘어오면 제일 위에 상단에 써져 있는 문구입니다. 어떤 문구냐면요. 이거예요. 2016년도 1월 1일부터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이 출제 기준이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2016년도 넘어와서요. 출제 기준이 조금 바뀌면서 2017년도에는 문제가 확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20점 문제, 30점 문제가 없었는데 생긴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이 당황하셨었어요. 그때요.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2018년도를 지나서 이제 2019년도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우선적으로는 조금 적응해왔던 출제 기준이 2020년에는 바뀔 수 있다. 또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시험보는 수험자 입장에서는 출제 기준이 모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19년도에는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 합격 설명회를 마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조명 파트 그리고 견적 파트는 반드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